오늘 교회 안에는 어찌 보면 모두가 다 나이가 차이가 있고요 성별의 차이도 있고 또 사회에서 생활하는 신분의 차이도 다른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구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이는 나이대로 또 성별은 성별대로 사회적 신분은 신분대로 교회나 또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디도에게 디도야 너는 바른 교훈을 하라든지 바른 것을 교훈하라든지 하면 되는데 바른 교훈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가르친 것을 네가 그대로 잘 숙지했어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내가 가르친 것을 디도야 네가 저기에 합당하게 잘 그들에게도 가르쳐라라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는 쭉 보면 9절까지로 보면 나이, 성별, 그리고 사회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언급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등등 3절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등등 그리고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도 나오고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이 나오고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이 사회에서 종들이 자기의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건너뛰느냐 이거 하나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각계각층의 남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도록 그 행동지침을 주라는 게 너희는 이렇게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행동지침을 주는 게 바울이 원한 가르침이었느냐 오늘 겉에 보면 여기 앞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이 끝나는 마지막에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며 라고 할 때 오늘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정말 똑바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은 똑바로 교훈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행동지침을 주는 앞부분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은 뒷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뒷부분이 되지 않으면 앞부분은 절제하는 거 경건한 삶을 살고 신중하게 하고 이런 것들 특별히 늙은 남자에게 해당되는 기타 이런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고 들을 때는 할 것처럼 결단을 하지만 돌았으면 이런 행동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과 이런 행동지침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이것이 올바로 가르쳐져야지만 결국에 그들의 산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2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디도가 꼭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각성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으면 이 늙은 남자는 연로한 사람은 연로한 나름 사는 대로 연로한 여자는 여자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남녀들은 거기에 맞는 행동들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네가 먼저 중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 내가 너의 얘기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가 강력하게 그들을 교훈하기를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연속에서 우리에게 12,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나타나게 되고 내게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한대요 이 양육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훈과 책망입니다 교훈과 책망 양육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막 내가 교만해지려고 막 할 때 너의 너댄게 어떻게 됐는데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날 뛰면 안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확 깨달아주는 순간에 교만한 내 자신을 절제하게 만들고 내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요즘에 나 때 나 때 나 때 이게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요 나 때는 말이야 뭘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한 것들이 내가 절제를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갔던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깊은 감동과 감격에 젖어들게 될 때 오늘 우리들 속에는 늙은 남자를 예로 든다면 절제와 경건과 이런 삶은 자연스럽게 이 깨달은 다시 되새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교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책망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런 행동으로다가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도록 하라는 게 오늘 바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보시게 되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만들 것이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딱 12절이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각계 각층에서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행동지침을 말하지만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이 이런 행동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속에 나타난 건가 그 내용은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세상 정력에서 떨어지게 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러나 신중함과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삶은 살아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가운데 어려운 지금을 잘 이겨나가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치감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내가 그렇게 못되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한 다음에는 그럼 내버리시겠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시작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면은 이 모든 지나가는 과정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그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끔 만드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과 다시 한번 이 덥고 짜증나고 불쾌하게 하는 이런 7월 한 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양육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하셔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안 돼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내가 생각의 절제도 할 수 있고 나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이 생각을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 무의미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런 평가절하될 사람이 아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생각을 절제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나를 여기까지 구원해 오셨는데 내 인생을 포기하시겠는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까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